아이고 응 응 어이 미지말로 저기 막툭이 이렇게 굳어야지 이씨 이리 저한테 배웠어? 돌아가고 도라니깐 평가에 대가리에 물을 닦아줍니다. 물이 좀 많아야 되어서 물이 좀 많아 물이 좀 많아 물이 좀 많아야 되겠어 그 근지느러미하고 대가리 사이에 일자로 딱 다릅니다. 일자로. 감성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? 저기요. 일자로. 문거리하고 여기서는 있지? 여기. 문진이라면 사이. 거기? 여기를 마카롱으로. 귀에 쭉 찔르면은. 귀에 졸랄이 많이 나와. 저기로 나와? 응. 아들 눌린다. 아들 눌린다.